자, 포라우뽀 이어서 가야죠 지금 에이다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구요 여기 어디야 그러해서 굉장히 성가시졌습니다 에이다가 어디서 나오지 걔가? 일단 에이다를 찾아야지 되고 진짜 어디갔냐? 라디오 시트 들어갔는데 다이아몬드 시트 들어갔는데 나오면 못해 짜잔 하고 다이아몬드 시트 다이아몬드 시트 다이아몬드 시트 다이아몬드 시트 없어 지금 나랑은 동료가 아닌 상태가 됐나봐 그럼 일단은 동료를 고용하자 다이아몬드 시트 다이아몬드 시트 그럼 오토메트로 할 필요도 없는건데 로봇이 없으니까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거네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거네 여기 동료가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계속 움직여 모두가 그냥 구매하자 로봇은 네 동료 셈 동료 셈 Travis는 좋은 사람이야. 그가 더 좋은 삶을 받는다.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게. 내가 만났지 못해.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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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당신은ağı invent다. 당신 나한테 과연 한다는 Kunden. is what he likes to go first. You'll find I'm very persistent. You'll find I'm very persistent. Ah huh. You've got my attention. I'm always looking for... From what I H чтобы negation... I like... I don't mind, dτό. You'll find I'm very persistent. You will be well paid... 아하.. 너희랑 대화를.. 꺼져봐 너희랑 대화를.. 어헤헿 너희 얘기는 뭐지? 멀쎄? 너 뭐야? 너는 확실히 남은 곳에서 아무튼 난 그냥 타고 너의 최애 몬스터에서 들으러 가 당연히 말 많은 놈이니? 동료가 될 수 있는 녀석이 있지 않았나? 아따, 나 도둑질해도 되는구나 잠시만요 클라우드 이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료! 아, 게임 겁나 이상해 졌잖아. 너는 한숨 자고 어, 빌려. 여섯 시에 가서 대화를 걸어 보자. 두 시간 자려고 빌렸다. 여섯 시에 고생하자. 좋은 하루. 아, 예스! 유후후후. 유명한 법. 여기가 트래비스야? 아, 예스. 누가 트래비스야? 트래비스 어디있어요? 여섯 시에 고생하자. 내가 먹었지 않았어. 뭐 있니? 뭐 있니?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꺼내라. 아, 안녕. 로겐 접착제가 필수다 로봇을 일단 만들고 아씨 게임 왜이래 왜이렇게 된거야 접착제 일단 도전해야한다 좀 알려줘봐 네 증거 그냥 다 됐다 이제 뭐지 더 불편하지 않았나 너는 다른게 없지 너의 강력함 끝났어. 이제, 다른 게 없어졌어? 다른 질문도 없지 미끄러움이 더 잘 챙겨 아이수와라! 그 사람! 동상이 아니었구나 사람이었구나 여기! 맞다 당연히, 볼까요? 높이! 더러운 물을 내놔 와 내가 더러운 물을 마셔야되네 그리고 접착제 접착제 야 굳이 이걸 사야되나? 너무 비싼데? 야 사자 아휴 그냥 쓰지마 꽃등심 다람쥐 꼬치구이 이렇게 무게나가는거 다 걸러버리고 멘타츠 보드도 한 50개 전쟁전 화폐 토큰 취량 안써 취량취량 안써 오 좋아좋아좋아 일단은 아 너무 너무 엉망인데? 일단은 로봇을 만들자 로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각해 옥수수랑 사토 사자 옥수수랑 사토를 파는 법이 있나? 아 아 아 뭐 좀 세부 아 야 왜이래 이거 꽤 아 아 아 삼성 아 아 아 4초는 저쪽에 있지 터뜨려! 혹시 너는 구매하겠지? 자, 너는 어디있지? 아무것도 끝났어 아... 정신없어. 어우 타터도 있는대로 다 쓸어가야 되네 뭐 노예들이냐? 왜 이렇게 사냐? 또 무겁다 저격총을 팔까? 60%를 찍었으니까 내가 원총이 저격총을 팔자 저격총에는 저격탄을 팔고 어휴 어휴 몇이야? 무게 옥수수 타토 어휴 어휴 옥수수 옥수수를 어디서 구하지? 하나라도 심어놔야 되나? 나 어차피 물을 내가 구해서 심어야 되니까 극장에다 해야되는데 이상하게 극장에다 해야되어 이번엔 접착제, 재료, 필요한게 있나? 아, 뭔가 심하게 잘못되고 있는거 같은데 아, 야야야, 그러면은 잡지를 좀 봐 전부 다 샀어요, 스킵팩, 아미미 당연히, 한번 볼까요? 아, 잘해 알루미늄 있고, 유리 있고, 스프링, 핵물질 전기해라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가면 된다 이제 아아 이거 엉망이야 어우, 에이다 한 번 잃은 걸로 엉망돼서 진짜 에이다 어딨지, 근데? 어디서 구해야되지? 만들었는데 에이다 있어가지고 동작 못된다, 이런 일은 없겠지? 에이다 확실히 없는 거겠지? 에이다가 없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 어쩌다 없어졌대? 하... 어디 싸우고 있냐? 와... 줘봐요 아, 야 아, 세이브 안했잖아 하... 아... 아, 정신 못차리고 있어 아... 아, C- Local hours 렌탈 박살났어 절인 뭐 할지도 못 정하고 있고 자, 이.. 아... 일단 치료나 받자, 치료받고 이건 위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내가 볼 수 있어 내 심픔을 알려줘 너는 필요 없지 그래, 너는 잘 알았다 그럼 시스템을 닦아볼게 나중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 다 됐어, 이제, 또 다른 게 있었나? 아... 너무 많이 나요. 아... 아... 우리 잘 씻어둘게. 그리고 그 다음. 더 이상 불편할 수 있습니까? 아... 더 이상 불편할 수 있습니까? 잘생겼지만... 아... 네... 그것이 정리해야 할 필요가. 이 의사가 진짜 만능이네 그냥 온천지 다 알고 있네 엄청난데? 기승전 의사야 키스티 좋아 좋아 뭐가 이상한데? 됐고, 접착제를 병을 만드는 그런건 없나? 병을 아예 만들어서 쓰게 여유있고 병을 아예 만들어서 쓰게 된다 타토 왜 옥수수는 없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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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정화장치 있네? 컨텀 다 팔 수 있나 이거? 훔친 거? 아야 다음에 봐봐 어... 각 나게 찾으러? 웬해 두분만 아래서 뭐지? 아무것도 안들려 좋아 어 팔 수 있네 좋네 또 40개 거기서 뭐 죽을거긴 한데 30개 팔고 이렇게 팔고 나도 팔고 옥수수 옥수수를 하나라도 팔아봐 룰에서 구매하는 거 오, 잠시만요, 마이클 뭐 좀 볼까요? 여기있어 정제된 물 야 물 물 내나 아하 엔아 20분 동안 뭐 한거냐 나 이 비싼 물을 내가 돈 주고 산다니 엔아 거기다가 로봇만 하면 된다 하 하 하 에이달 찾던가 코즈워드를 데려오던가 잘 생각하자 옥수수 타토를 심고 구해서 샹추어리일즈로 가서 코즈워드를 데려오고 자라잇던가 어떻게 되면은 이제 처리를 해서 와 이거 진짜 너무한다 진짜 게임 너무하네 진짜 저장 저장하고 가야됩니다 지금 완수하고 있네 자 유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괴물인 줄 알았네. 이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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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12시간 자. 아아... 하... 하... back hurts, my feet hurts, everything hurts. I hope you realize how much you did for us. Just wanted to trade a few things. Of course. 아 동료가 지금 잃어버렸어요 동료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거 침대에 안 지어줬구나 내가 침대에 안 지어줬구나 침부류 어떻게 땡겨오더라 왜 어디가냐 침대 아 이게 최선 땡겨온거야? 하나 더 좋아 좋아 뮤트랑 물 만들어지냐 지금 만들 수 있네 접착제가 문제였구만 아 그럼 여기서 그냥 만들어 쓰자 downwards 1м2 그 후에는 뛰어버린 우산 양산형 좋아 아 제가 그 에이다한테 다 넣어놨는데 에이다한테 다 넣어놨는데 에이다를 잃어버렸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이게 더 세네? 뭔 차이지? 아 체력이 더 높구나 일단 만들어봐 만드시는거 다 만들고 자물쌓이랑 해킹 안된다 그랬나? 아군 은신 증가 좋아 난 필요한거네 와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 이게 생존 모드라고 얘가 이제 에센셜이 들어가면은 내가 회복을 안해주면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쓰러진것도 몰랐어요 어느정도 보니까 없더라구요 레이저 장갑 아 이거 다 넣어놨는데 총이랑 지금 총알이랑 어 지금 그거 날아가지고 멘탈이 나와가지고 내가 뭘 뭘 해야될지 모르겠네 하얀 방사기 하얀 방사기 엄청 비싼 접착지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지금 무게로 가자 가봇장이는 없으면 안되네 좋아 음성 남성 음성 남성 로봇 음성 고색 검은색은 바퀴벌레 같으니까 눈에 확 띄면서 좀 깔끔한거 없나? 지저분하냐 다 하얀색은 흔하니까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좀 세지 않을까요? 디자인적으로 붉은해성 좋아 화염방사기 플러스 레이저 자 완성 하아 일단은 일단 옥수수를 심으러 가야겠다 이체 아이들 하고자 생각해 봐 도움부터 만족하자 중요해 그것도 예약이 한번도 안내자 이체 내가 다 해 줘야 해 너η 피골롱 에이다 게섹 잠깐만 집의 여기 어디야 교수형 집행 골목 이리 와 에이다가 있는데 안온 거네 해줘 잘생각해 일단은 뮤트를 받아 다 받아 배고파하네 뮤트 주니까 야 뮤트 내놔 20개만 내놔 아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구나 다 따긴 했지만 그래 쟤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디 갔나 했네 버그 걸려가지고 사라졌었나보네 킹마더 킹마더 나 얘한테 접착제랑 돈 엄청 쏟아부어서 만든거지 개손해본거야 지금 큰일났거든요 지금 15개만 내놔 먹자 그럼 일단은 꽤 많이 키워 추어갈 기분이 또 일단은 하 가서 물이나 좀 가져오자 물 좀 들고 오고 거기서 극장에 가서 극장에서 타토랑 옥수수에서 접착제 만들수 있게 만들고 극장에 가면 모든게 해결되게끔 여기는 물이 지금 내가 물정화를 못하니까 물을 못만드니까 물을 못만드니까 하... 물을 못만드니까 내가 뭘 할수가 없네 여기는 여기 물만 딱 진짜 되면은 여기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데 조수제도 만들어 로봇도 만들어 다 해버릴 수 있는데 진짜 자 가자 저기서 물을 최소한 이제 180개를 쟁여서 로봇한테 들게 해서 데려오고 하... 아니면 저기서 로봇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녀석을 일로 보낸 다음에 자동으로 그럼 여기 와있겠죠? 와있는 상태에서 얘를 내가 눌러서 그렇게 하면 또 없어질라나 중간에 사라질라나 하... 게임 진짜 나 지금 여기 가야되는데 가질 못하겠네 저거 지금 지금 아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게 아니라 그냥 저 녀석이 어디 낀겨가지고 못 온거 아냐 에이 나는 아 근데 뭐... 뭐야 지금 아... 한 40분정도를 지금 정신 나가있었는데 얼타고 있었는데 어디서 내가 쟤를 잃어버렸나부터 생각해가지고 아... 돈이나 먹으러 가자 여기에 거주지가 아... 거주지 기억이 안나네 아 빠른 이동 안되요 생존 모드는 빠른 이동이 안됩니다 밥이랑 물 먹여줘야되구요 되게... 그... 약간 귀찮은 모드있죠 그런거? 좋아좋아좋아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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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싸워 싸워 그렇지 그렇지 보여줘 보여줘 오사미 보여줘 보여줘 오사미 오사미 보여줘 오사미 오 잘 나왔다 야 수리키트 아 수리키트가 안나왔네 로봇을 만들었다 이 말이면 저게 지금 아마 꽤 센 편일걸 DLC... 시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길 바래요 어설트론 몸체 나왔다 와... 진작에 나왔어야지 씨...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좋아 이러면 이제 어설트론 몸으로 바꿔줄 수 어설트론 몸이 세죠 세개 나왔네요 백려시네 진짜 돌아가서 바꾸고 올까? 아... 세이브해야되는데 이거 일단 가 일단 가 따라가 좀비지 저거 야야야 distribute 이리와 ocurr 이 стал 흐흐흐흐흫 아 아앙 흐흐흫 중간에 자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데스클로가 왜 죽어있냐 뭐냐 뭐지 나 진짜 절대 못 이기는데 내가 절대 못 이기는 걸 누가 죽여놨어 그쪽으로 가서 세이브 한번 하고 일단은 극장까지 가서 와 진짜 이거는 완전 그거다 극장에도 내가 지금 2주정도 보내서 물통 꽉꽉 채워서 와서 판매하고 로봇 전투 준비해서 DLC맵 깨고 로봇 장비를 구해서 그걸로 로봇을 강화시키고 그럼 그제 시작하는거네 게임이 그럼 그때 게임 시작하는거네 와아 하 돌아버리겠네 진짜 뭐야 이게 지금 대충 가는거 같아도 건물 한번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구울이 막 열몇마리가 나와가지고 날 찢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구울들은 약간 스카이림에 드로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얘네 여기 구울들은 총알을 피하면서 순간이동을 해서 날라와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 엘더식스에서 이렇게 나오면 꽤 꿀잼이긴 하겠다 세이브 자야지 세이브 되고요 네? 왜? 야 내가 로봇 수리 키트가 폭짜로 나오는 줄 알아? 너 여기서 버려야되나? 야 야 에이 잠깐만 야 야 쟤가 왜 고장나? 뭐 갑자기 고장나면 어떡해 야 야 야 왜 저래 쟤? 야 왜 저래 쟤? 야 왜 저래 쟤?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야 어허씨 이따 무시하고 가자 아휴 미치겠네 저 새끼 저거 저러면은 아 내가 내 뮤트를 아야 우선 저기도 심어놨으니까 아 물을 못 갖고 오잖아 쟤가 없으면은 아휴 미치겠네 이거 아휴 미치겠네 이거 아휴 미치겠네 이거 하 summar 와 와 우선 와 왜 이제 낙사를 해 아 너 dı 너 제가 고장이 나면은 내 기지로 돌아가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지로 가면은 그래서 기지에 가 있을 겁니다 아 저렇게 죽어 있냐 세이브 했는데 죽어 있어 내가 세이브 하는 위치 때문에 떨어졌나 본데 바깥으로 아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아 개새끼 잠깐만 한번 보자 걸어서 가는 거 아냐 저 녀석이 로봇이 그러니까 중간에 대화 걸면은 되는 거 아냐 사라져 버리네 없죠 지금 여기 있었는데 oh 아 내 총알 힘을 좀 찍어야겠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에이다가 지금 돌아왔으니까 아 나 물이 없지 또 일단 에이다를 좀 정비를 해보고 해보고 정해야겠다 저기 물이 안전하니까 내가 접착제를 못 만드니까 무조건 저기를 들려야 돼 접착제를 만들거면 아니면 접착제를 만들지 말고 돈으로 사야되나 내가 캐서 20개 캔다고 치면은 들어있는 것까지 하면 한 30개 캔다고 치면은 옥수수랑 사토를 30개씩 캔 수는 없잖아 반으로 하면은 한 5개씩 생기는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뭐 고치는 그거 없나 기계 아 이거 뭐 왜 이렇게 꼬이냐 오늘 고치는 기계 없나 내가 건물에 들어가서 로봇 키트 만들어오면 떠나겠지 그럼 나 가야 되는 거네 도로 여기 그 만드는 게 있을 텐데 들어가면은 맵 이동하면은 안 고쳐진 걸로 나와가지고 집에 갈 거 아니야 로봇이 아 로봇 수리 키트 최소한 로봇 인벤토리라도 열 수 있으면은 빨리 가자 돌아버리겄네 이거 어떡하냐 아유 주머니 세트를 써서 써야 됐네 내가 아 에이다가 중간에 버그 걸려가지고 안 오는 게 그게 진짜 그 땜에 지금 다 꼬였네 진짜 한 시간을 없애네 에이다가 어디서 꼭 낑겨 있었길래 안 오는 거야 아 낑겨 있어도 맵 이동하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해가 안 되네 저기 열 명 됐어 로봇까지 해서 와아 집에 있다 저길 안 가 아... 이거 어떡하지? 바꾸러 죽었으면 또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매력이랑 지능이 몰빵해서 체력이랑 지구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투력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로봇이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무게도 지금 힘이 없어서 못 들거든요 내가 뭘 이제 주워 와야 되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총이랑 총알 총알 무게 그 하면은 지금 없어요 지금 무게가 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은 이제 음식 같은 거 난 아무것도 못 들고 다니고 로봇이 다 들어야 되는데 야 나 저기서 세이브 한 번 하고 지금 온 거야 그러면? 다이어았습니다 넌ibrating 극복하는 공간은 팀원은 재수는 그냥 너와 함께 상품을 할 필요가 에이다 아이다 이색 이렇게 아무것도 안좋아 잘생겼네 아 에이 에이 다 아 플레셔 to see you again sir are you ready to do time to hit the road wonderful 에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 아 아 아 접착실 만들지 말자 야, 거리하고 오자 가자. 괜찮아. 아, 야, 맞다. 너 그거 있지? 어디 있어? 야, 어딨어? 뭐해? 너 또 고장 나면 갖다 버릴 줄 알아? 기다려. 아, 너 별로 갖고 있지도 않았구나. 알겠습니다. 고마워. 이게 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문젠데. 좋아, 일단 넣었고. 따라오고. 교환하고. 이걸 줘. 염병을 네가 왜 갖고 있어? 필요 없고.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개조를 해서. 아. 아까 5.3이 만들 때 재료 다 써가지고 재료가 없어. 하. 데미지를 올려야 돼, 총에. 그거 하려고 온 건데. 와. 너 진짜 악마다, 진짜. 어? 아, 너라도 좀 강화하자.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얘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심지어 머리 장갑은 5.3이 개조할 때 써서 없어. darüber. 오 호호호. 으어엉, 흐엑. 호호호. 우와아ela. ad physicist dni 방 wichtig . 부내 안될 거에요. 상호자 형 키우екheard. 부내믄 수 mater Jerод. 아라, 돈가 가자를 off. 나랑 발생하고요, 경능이anten다. 와 난 돌아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줄 알았어 그럼 넌 집에 와서 죽은 거야? 무슨 코끼리야? 죽을 길 찾아서 와서 죽은 거야? 뭐 이러냐? 물이 있으니까 총알 몇 발 있어 근처 사냥해서 아이템을 좀 보충하고 캐스트 없나? 근처 사냥할 데 없니? 뭐 저렇게 멀어 가자 사토 갖고 있지? 야 가자 저를 무게 꽉 채워서 어차피 쟤 무게 많으니까 로봇이라서 판매 한번 하고 접착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사토호를 갖고 있으니까 미치겠네 옥수수가 없는데 옥수수가 물도 없고 저기다 만약 한다면 지금 저 간대로 하면은 아니 왜 시체를 집에 보낸 거야 그럼 그냥 애초에 에센셜 걸리지도 않고 그냥 부서져버리지 그냥 이렇게 돼서 아니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더니 시체가 돼 있는 거야 저 녀석이 안 죽어서 안 쓰더라도 저 녀석이 밥도 안 먹고 어찌됐건 잘 싸워주니까 전수적이 높으니까 정착민보다 훨씬 세니까 아 좋은데 그렇게 써도 좀 손이긴 한데 많이 아니 너무 억울한걸 딱 지금은 아까 봤던 그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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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이거 딱 개조 한 다음에 저 녀석 갖고 있는 총알 들고 오토메톤 들어가서 잡은 다음에 저 녀석 강화해서 이제 그럼 이제 게임 시작이거든요 저 녀석을 강화할 재료도 없고 총을 강화할 재료도 없네 돈 주고 사야되네 여기다가 얼룩만놈 죽겠다 이거 나 이번 게임에서 얼룩을 한 마리를 못 본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한 마리를 못 봤는데 내가 만날까 봐 무서워서 안 가긴 했는데 물쪽으로 어 그러게요 이제 애매한데서 잡다가는 그냥 아 미치겠네 쟤 로봇 수리 키트를 내가 하나 예비용으로 갖고 다녀야 되는데 갖고 다녀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 못 만드니까 지금 아 에이더 이제 영입할 때 캐스트 할 때도 버그걸려가지고 지랄했거든요 여기 로봇 사는 데 아니었나? 로봇의 집 좋아 옥수수 내놔 좋아 맵에 한 가지 용서에 내가 수아를 가져가 그리고 두 포켓에 옥수수 하나 밖에 없네 그럼 옥수수 무트는 가벼우니까 가져가고 하토도 가져가가 어차피 무게 되는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당근은 필요 없고 아 수분이 너무 없다 야 야 너 열심히 사는데 옥수 좀 팔아봐 야 너 혹시 접착제 안파냐? 기름이랑? 기름은 파네 라이터가 기름이니까 야 넌 웃기는 놈이네 너는 재배 농장을 하면서 옥수를 안 팔아? 이걸 왜 팔아? 하... 그것도 좀 사가 타토 많이 있잖아 사가 좋아요 마을에서 옥수수를 키워야 되는데 마을에서 옥수수를 키우려면 옥수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재료로 해서 키우는 건데 그 옥수수가 없어요 기본재료가 될 옥수수가 옥수수를 구해서 심어서 해야 됩니다 일꾼드론과 노동유지보수 도토로 왔구만 이제 도토로 왔구만 좋아 좋아 어 그러게 로봇이라 대화 선택지 같은 게 없나 다 동의해서 빠르게 정수 처리장을 조사합시다 어 비교적 가까운 데 있네요 나 무게 몇이야? 야 무게가 너무 적다 옥수수만 들고 있으면 되고 내가 자야 되는데 얘네 거주지를 못 잘 거 아니야 와아 기름 있다 야 기름 필요한데 잘됐다 야 빨리 와봐 내가 그냥 갖다 줘야겠다 영쳐버렸는데 괜찮니? 야 아 하나만 또 따로 돼있어 좋아요 기름은 찾고 접착제를 구해야 돼 근데 잘 때가 좀 필요한데 아 잘 때가 필요한데? 잘 때가 없네? 저 건물 어때? 시야수 가서 못만들어요 저 물만 뚫어놓으면은 내가 방금 그 온대 거기서 다 해먹을 수 있는데 물 정화장치만 딱 박으면은 물 정화장치만 딱 박으면은 안돼버리니까 아 깜찍 괴물인줄 알았네 이씨 죽으면 다시 마을이야 나? 태초 마을이야? 뭐야 아 이러지마 아 이러지마 잘 때 있냐? 전화기 좋아 선풍기 좋아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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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자야하는데 얘네들 왜 죽게 없냐? 자는데가 어떻게 많이 들을 수 있냐 죽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 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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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리가 있어야되는데? 잠자리가 있어야되는데? 아까 내가 떨어져 죽은데 로봇 거기 아니면은 그 적들 잔뜩 있는 공장 아 거기 또 어디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냐? 접착제를 구하려면 테이프가 있어야되는데? 테이프가 나올바란데? 접착제를 역시 만들어야 돼 녹마이프를 만들어서 써먹어야 되는데 잘 데 없죠? 다리 밑에 거주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보자 깜짝이야 다리 위나 밑에 잠은 일단 재워야되니까 잠은 일단 재워야되니까 딱 파도 없죠 저기 보통 이제 사람의 침대 쓰니까 있어도 못쓰는데 근데 얘는 집 자체가 없죠 로봇이라서 독한 놈들 저기 뭔가 이상한데? 연기 막 나는데?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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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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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없으면 어차피 뭐 진행이 안되니까 적 없죠? 확실하게 없죠? 저거 저거 탑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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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를 부서지지가 껴차고 있는거겠지? 이 자리를 부서지지가 껴차고 있는거겠지? 아 깜짝이야 왜그래 개팍치게 아휴 2시간 자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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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왜 깜짝아. 설마 이거 떨어지는. 빨리 가자. 잡식재만 구하면 돼. 경험치도 필요하고. 총 데미지 몇이죠? 원래 18위였나? 많이 올라가긴 했어. 3배 가까이 올라갔잖아. 10위였나? 능시가 후달려가지고 지금 권총밖에 방아를 못 시키는게 문제지. 힘이 없어서 개조도 못하는 거지같은거. 휴대전화 기타 마ow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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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니? 아 여기 슈퍼뮤턴드 있는 데지 딱 봐도 군위가 그런데? 아 이런데 싫은데 못 이기는 거 아냐 봐봐 봐봐 맞은 거야? 총 이거 하나밖에 없다 지금 무게 너무 후달려가지고 내가 다 버려서 아 강하다 강하다 겁나 세다 로봇도 와 겁나 많아 야 너 수리 못하는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 이겨 못 이겨 접촉제를 구해야 된다 저거 지금 저걸 저런 걸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접촉제 구해 접촉제 구해야 돼 와 이거 저거를 할 때가 아니네 저거 안 돼 안 돼 안 돼 파밍하면서 돌아가서 엉망같은 놈들 아이템 먹고 싶으면 방사능을 쬐라 엉친 놈들 엉망같은 놈들 오토메터를 하려면은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저 에이드야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할까?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근처 던전 하나 잡아서 히터지게 한번 싸울까? 텝 아 하 으 으 하는 저 너 절컹거려서 나 걸리는거 아니니? 경찰서 한번 들리자 이렇게 된거 내가 어그로만 안 가져오면 안죽을거 아니야 안 가져올 수 있는진 모르겠다만 이 로봇 뭐하냐 어디있냐? 아니 저 문 닫혀있는데 어떻게 저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심히 계세요 혹은 제가 잘못했을때 적용하지 않으세요 와 테이프 나왔다 전부의 위험은 없네 와 데미지 거의 3배로 올라간 총인데 겨우 잡았어 다 써도 탄창순도 2배로 올라갔고 오 시작하자 갈아입자 와 이거 적용하지 않음 더 남아입는거 다 잡았대 와 이거 다시 한 번 더 잡아봐 와 너무 많은거 아니냐 이거? 다 잡았대 와아 원더글로 뭐 주는거야? 접착제네 어 좋아 꺼져 와 어떻게 막았다 이거를 어흠 우린 아시스텐을 사랑하고 노력 중이지 아하 살아남으라고 노력 중이지 아하 아하 왜 그런 질문을 하는거야? 이런 질문을 정말 잘하는거야? 너는 정리를 해 내가 흥미로우면 우리의 미션이 어려워 우리의 미션이 어려워 우리의 미션이 어려워 너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거는 중요해 넌 우리의 미션이예요 패라이딘 댄스 그곳에 우리의 미션이 어려워 물론 제가 흥미로우면 선생님 하이맨 저는 라디오 타워를 바닥에 우리가 필요한게 우리의 핵심은 아크젠트 시스템이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우리의 미션이 무슨 말이야? 시간이 없네 완벽해 하이맨 나 좀 한숨 자고싶었는데 잘 됐구만 오! 못자 계속 시끄럽게 총질해가지고 짜증났었는데 조용해졌죠 겸치도 먹었고 울트라제트 와 레벨업 아 살겠다 드디어 하나 올랐구나 가성비 생각하면 총알 먹는게 쌍따봉인거 같은데 과학 찍어야지 와 나 이거 솔직히 하고싶은데 와 나 이거 솔직히 하고싶은데 아 고민된다 찍을거 많은데 너무 많은데 조용하나 해야겠지 오토매트롱 갈거니까 동학자로 가자 다음꺼는 44 다음꺼 다음꺼 뭔데 근데 내가 조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게 있어? 아 구체적인 짓이네 이러셨어 로봇 테이머네 엽지 잡아서 이거 뭐 없잖아 나 노릴많은 놈들 귀환하자고 엥간히 하자 절대적인 거대파리는 뭐해 전설적인 거대파리는 전설적인 거대파리는 이게 뭐야 아 아 근데 얘네들은 뭐 좋은건 안좋고 이상한거만 준다 센놈을 잡아야되나 전설적인 애들도 뭐 와 뭐야 포켓몬이야 보급하는 애들이야 왜이렇게 뛰어다녀 이 다리가 안전하긴 하네 이렇게 보면은 보급하는 애들도 있고 빨리빨리 가자 번착제가 될까? 아 아 총총총총총 드디어 왔냐? 드디언가? 탐티비시죠 굉장히 강한편인데 좋구요 이정도면 굳이 올려줄게 없고 이게 더 좋아보이는데 됐고 고배율 조준경 한번 때리자 야간 도시까지 필요없어 탐지 필요없어 고배율만 있으면 돼 아 소음기 달고 싶은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세다고 본다 와 만족한다 좋아요 야야야 이리 와봐 로봇도 로봇도 이리 와봐 왜 안와 또 잊어버린 줄 알았잖아 무슨 강가에 애 내놓은 것 마냥 걱정된다 그런 로봇도 주제 사람을 왜 걱정 시켜? 내 정착지인데 무슨 문제야 찢어볼라 진짜 말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날카로워 지금 나 아 이거 하면은 되겠구나 아 많이 넣었네 내가 어 안되네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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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가자 전에 저기 기간 버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십오 구경 박는 걸로 사십오 구경 박는 걸로 사십오 구경 사나까지 쓰면은 딱 깔끔하게 되는 총을 하나 버리지 않았나 총을 어디갔어 가족 지금 뭐 사십오 구경 박는 걸로 와 너무 흔들린다 와 너무 흔들린다 쟤 역시 좀 더 심각했는데 더 심각하네 이거는 이거 수분이 부족해 야 타투 내놔 헤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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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고 아 접시에 그냥 구하자 타밍하자 어차피 내가 어디다 뭘 해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기에는 게임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다 옥수과에 넣어 이렇게 하고 가자 내가 좋은 하루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밤에 가자 그냥 아싸리 아싸리 너 무슨 무기력증이 걸리냐 아 그 정도 괜찮아 저 정도 괜찮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드디어 간다 하 하 하 하 하 와 드디어 간다 죽어다 진짜 고배율이야 34데미지 몇발까지 쏘졌어 아 이속도로 쓰는거면 그냥 안동 내가 고정했죠 반동고정에 흔들리긴 하는데 숨참고 저 배율로 연사하면은 저격증이 따로 없다 이거 완벽하다 진짜 완벽하다 와 이 정도로 정돈되어 있으면은 질 수 없지 과학은 좀 나중에 찍고 겟틀린건 그거랑 충분한거 같다 충분한거 같다 구도가 나온다 이제 로봇무쌍과 버스타기 에이다 버스 에이다 버스로 이기는강 나온다 이가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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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하나도 안 보이지만 내가 안 보인다면 쟤네들도 날 못 볼 것이야 물도 있고 좀 딱 저거 갔다 올 정도의 물인 것 같은데 좀 안 되려나? 거기서 물 줍겠지 뭐 가다 보면은 오리배 가만히 좀 있어줄래? 가만히 좀 있어줄래? 나 놀라가지고 맞을 뻔 했잖아 좀 쎄다 야 나 고배율이야 건방진 녀석아 다음 다음 어딘가 있는데 날 못 봤다고? 어디 있는데 와 근데 든든하다 총 2개 쓰니까 두 종류는 써줘야지 총알도 안정감이 있지 가만히 있어봐 나 잘해 잘해 자리에서 저격총이랑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얘네 총알을 쓸 수도 있고 로봇돌을 잡을 수 있냐가 문젠데 로봇 야 로봇 로봇 안 되지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우리 좀 어려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아 아 아 가까웠어 너무 가까웠어 자꾸 헷갈리네 있어 지금 너는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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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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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리 땜에 안 쏴지는 거야? 유리 땜에 안 쏴지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에멘언트 세이브했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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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뛴 거 아니야 하 아 갑자기 튕겨져 올라가면서 죽었어 뭐야 아 아 아 아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총의 성능을 확인했다 무척 흡족스럽구요 아 아 아 아 이곳은 괜찮을 것 같아 절로 쭉 가서 이동해야겠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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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소물까지 담으면 진짜 세겠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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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긴 또 슈, 슈퍼뮤턴 돼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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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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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흐ierz 흐흫 총알 맞다! 여기 적들이 나아다! 그따위로 싸우는 거니! 아, 여기가 폴백. 왜 이런거같아? 다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는 것 같다? 다 죽었네? 야 그만 가 컴백존이구나 저기 덩어리들 총알을 먹을 필요 없지 이리로 가야겠다 올라가지구 던져버렸어 야 그렇게 잘 쏴? 저게 잘 쏴는다 너? 와 못 이기겠다 이 체를 죽여야지 내가 좀 편하게 갈텐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거야 잡아 아직 있어? 그럼 글로 못 가지 이리로 못 가지 그러면 못 있는건데 안보여 못 있는건데 여기있나? 다 잡았나 보다 목말라 하네 아씨 들어가서 올라가야 되네 자는데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앤드류역으로 가자 앤드류역에서 자면 되는데 굳이 들어가서 적들을 만날 필요가 없지 거기잖아 어 잠깐만 위도안 떨어진게 아니었어 단돈은 누구니? 구울 나와가지고 보쌈 당하는거 아냐? 어 잘했어 잘했어 구울이 상대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차 위로 PCB 아아아어 겁나 무서워 진짜 완전 그거야 동화책에 나오는 건강이 안좋아서 걷지도 못하는 애가 자기가 항상 갔던 길 외에는 무서워서 못가느냐 딱 그거야 너무 나약해서 내가 갔던 길들 말고는 갈 수가 없어 그 길들마저도 무서워 기억난다 여기 기억난다 여기 내가 세이브 해야돼 최고 와 앤드류 깬게 진짜 신의 한수네 자는 데 있지 않았나? 위층으로 가야되라고? 위층이 좋지 전망이 좋잖아 밝게 하고 밖에서 싸울 준비를 해야겠다 로봇은 뭐 어디서 잘 보겠지 로봇인데 좋아 가는거야 입구에서부터 난리직일거 같은데 도둑에서부터 난리직일거 같은데 흠 드디어 마이올러 강림하셨다 씨 안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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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것도 없어 총알만 낭비야 입구에서부터 로봇들이 있을 흠 뭐 어떻게 이건 조심하세요 왜 우리가 혼자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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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 우리 너무 위험한데 지나가야 겠는데 나랑 총알도 안 맞을 것 같고 레이더면 몰라도 여차하면 로봇이랑 싸움 붙여도 되니까 40이야 40 애들 오고 있는 거니? 오고 있네 싸우면서 오고 있네 미친놈이 내가 도망가는 걸 뻔히 보면서 센트리봇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센트리봇 좀 주워가지고 다리 빼고 다 연결해서 이거 안 오냐? 저거 안 오냐? 너가 더 안 오냐? 저거 안 오냐? 저거 안 오냐? 저거 안 오냐? 들어가자마자 전설적인 로봇 나와서 나 죽이는 것 봐 나 죽으니까 오는 것 봐 쟤 탐방이야? 와 이게 뭔 경우냐 나 과학이랑 지능 좀 찍었으니까 좀 해주지 뭐 포탐이라도 받게 해주지 개 쓸모 없잖아 지금 나 내가 누군가가가 빠졌다 이 수술은 나에게 새로운 것 같아 아 다 소리 기트 나왔다 아 헷갈려 으쒸 스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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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실화냐? 핵융합코어랑 다리 나왔어 어설토론 다리 나왔어 어설토론 다리 이건 진짜 대박 팔 부러졌다고 지금 앞에서 끙끙대는 거야? 그딴 끙끙대는 데가 아니야 지금 수리키토 두개 자고 일어나면 낫게 돼있어 부러진 팔 자고 일어나면 붙어있지 게임의 세계 5시간을 때린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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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좋아졌어 왜 뭐가 안좋아 뭐야 뭐야 집이 가는 거야? 방금 자서 좋아졌거는 저 에이다 저 녀석 내 맘에 안들어 에이다 녀석 에이다 녀석 그냥 싣고 달려가가지고 갈까? 그렇지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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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루와 야 근데 그 전설 개는 안되겠는데? 달려와서 죽여버리는데 날 쏴서? 달려왔는데 심지어 원거리로 날 쏴 지났어 왜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어 평소에 공격 탱탱탱탱탱탱 groom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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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야. 저, 저렇게 터지면 어떡해? 와 이거, 뭐야 저거. 잡곡맨이었구만. 일단 가자 가자 일단은 센트리봇 일한다 어설트롬 다리는 나왔고 센트리봇 파츠만 나면 된다 다리만 나왔으면 어설트롬을 다 나다보면 되고 아 여기로와서 조사해야돼? 여기서부터 조사하는거야? 굳이? 모기 경험치 주는것봐 와 모기 경험치 주는것봐 아 잠깐만 껴었어 나 아 뭐야 로봇 그냥 싸울 때가 아냐 레전설이 왔다고 레전설 약하구요 더 Huge 안쓸거 같은데 딱봐도 야 저께 자딱걸 주는거야 젤리 도움 시간 가까운데도 세이브 못하나? 생선 포장 공장 생선 포장 공장 어 좋은 경험치야 뭐야 아 총알 너무 많이 들어간다 부족하겠는데 총알 있냐 니 총알 내가 가져왔잖아 어이 뭐지 방금 오면 뭐 닫은거 같은데 저기요 괜찮아 나 치료 키트 있어 고장나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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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딨는 거야? 쟤가 날 맞춘 거야? 저 거리에서? 와, 이거밖에 검침 안 준다고 저렇게 쓴데? 총알은 나왔네 일어났어? 가자 저런 애를 상대하면 안 돼 근데 여기 오는 사이에 이미 많은 소모를 한 것 같다 상당히 코앞이니까 여기서 세이브할 수 있나 확인해 세이브하자 미친놈들이? 미친놈들이? 여기를 쏴서 날 맞춘다고? 어? 와... 미친놈이? 저거는 왜 안 돼? 미친놈이? 기사 안 좋댔다 야 겁나 세다 강화시킨 좀 겁나 세 와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동물에게 받는 피해 감 장난하냐 어? 아냐아냐 집 둘러볼 데가 아냐 세이브 했다 코앞에 세이브 했다 연사 레이저 권총 내가 쓸 스펙은 아니구나 침대 있네 뒤져보고 한번 더 자야겠다 아우야 근데 우리 애는 어디 갔냐? 레이더 어디 갔냐? 쟤 뭐하냐 쟤? 설마 죽었냐? 아 죽은거야 써나? 아 말을 하지 그랬어 자고 이럴 때까지 아무 말도 없어 헤이 아 뭐 죽은거면 좀 숙이고 있던가 서있으니까 왕 보고 있는 줄 알았잖아 왜 기특하게 왕을 보고 있나 했냐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좀비랑 싸고 있던거야? 하아 게임이 안되보는 게임이구만 하아 야 내가 전설 좀비를 패일 수 있을 스펙이라고 아 지금 제대로 나오네 지금 한번에 들어가서 다 밀기에는 여기는 여기는 너무 위험하고 와.. 무슨 고철덩어리 데리고 다 있는 것 같네 에 하아 느낌 안 좋은데? 이거 못 따겠고 당연히 세이브는 하고 거기서 싸우러 가자 가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뭔가 지금 엄청나게 시간을 개념을 상실한 것 같은데 이미 4시간을 했네 어떻게 된거지? 조금만 더 하자 야 근데 저거 내가 어떻게 그걸 해버려야 되지? 물 충분하고 오는 데까지 물 충분했고 우덕일 것 같은데 그.. 순간은 터끗하게 비타는 터끗하게 눈치에 펜쳐서 후 히히히힝 예에스 위에 한 놈 있다 이 가리로 옆이었어 와 레저 랩했어 와 레저 쏜다 물 마셔 물 마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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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얘들은 나를 죽일라고 하고 있는데 갈 수가 없다 최소한 위험은 풀어줘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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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있다고 아니 아 아 흐르보기 있논 참 아 내가 집에서 기분이 좋더라 얘네 상대가 퓨전 그게 맞나보네 레이저가 자꾸 주네 레이저를 나 좀 재워라 전설적인 애 있다 로봇집이라서 자는데가 없는건가? 저기로 가면 바로 부딪혀서 죽을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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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 함정 없고 절로 가야되네 아무리 생각해도 못이겨 말도안돼 못이겨 이건 wi로 왼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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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hlear 세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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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꾼 그렇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강해지긴 했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 나 다른 게임 좀 해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같은 것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